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희식입니다. 충북 제천은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부릅니다.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풀어서 쓰면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천이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불리는 것은 아마도 청풍이라는 지명도 있고 청풍면을 둘러싸고 있는 청풍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청풍면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청풍부로 제법 큰 고울이었습니다. 또한 충주댐 건설로 많은 마을이 수몰되는 안타까운 현장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는 관광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제천 일대의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골짜기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수백 년을 대물림하고 그곳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오던 마을이 수몰되었습니다. 그나마 중요한 건축물과 문화재들은 통째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청풍부를 대표하는 한병로를 비롯해 동원과 관악원물, 오래된 민가들이 차례로 옮겨졌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들어가려면 청풍부의 관문이었던 파령료를 지나야 합니다. 파령료를 지나게 되면 꼭 천장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장에는 용맹스러움과 거리가 먼 익살스럽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그려진 데에는 조선시대 청풍부의 풍수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려시대 때 왕사를 지냈던 천공. 그가 바로 호랑이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청풍은 오래전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공은 청풍에 큰 수혜가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청풍의 재앙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산신에 비유되는 호랑이를 그려넣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호랑이 머리는 청풍부가 있는 쪽이고 꼬리는 마을 바깥에 뻗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풀이해보면 호랑이가 청풍부에서 먹이를 먹고 배설은 마을 바깥쪽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계속 먹게 되는 청풍부는 계속 비우게 되고 배설물은 땅을 기름지게 하니 청풍부는 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속설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전쟁에 그려진 온순한 호랑이 큰 재앙은 막았지만 고을의 불을 다스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